네, 안녕하세요. 오늘 동안거 입제일입니다. 따밥 선언에서 하는 입제 시각은 12시 반이지만 아침 공부하시는 분들 기본적인 말씀은 드리고 해야죠. 지금 썸네일에 보이는 것은 부산 범어사의 범어사 경례인데요. 일주문이 있고요. 천황문 앞에는 항상 계단이 있죠. 어디 자체리나 좀 높으니까 하늘이니까. 일주문, 천황문, 그 다음에 부리문이죠. 부리문을 지나서 대궁전을 만나게 되는 거죠. 부재로 지나서 대궁전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부리문인데 지금 이번에 정말 깨닫지는 못해도 둘이 아닌 도리만 알면 둘이 아닌 도리만 알면 그게 부리죠. 둘이 아닌 도리만 알면 기둥 두 개가 하나인 줄만 알면 이거를 천신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님들을 다 천도시켜드리고 천신님들, 나하님들, 모든 분들을 바르게 이끌어드리려면 부리법을 가르쳐드리면 되죠. 둘이 아닌 도리를 우리가 가르쳐드리면 되는 거죠. 이게 오늘부터 동한국 90일간 할 일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둘이 아닌 도리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요즘 유행하는, 전세계로 유행하는 노래 아시죠?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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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수족관입니다. 저렇게 바다에 큰 상어나 바다 못해 어항에 있는 물고기들을 보면 아이고 쟤네들 깝깝해서 어떻게 사나 특히 바다에 살던 큰 상어가 저렇게 수족관에 있으면 얼마나 깝깝할까 그냥 다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죠. 환경에 적응하면서 다 살죠. 그런데 저렇게 열심히 어떤 수족관에 가서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인간들의 수족관에 산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도 어항에 갇혀서 살고 있는데 모르는 거죠. 부처님이 아신 거죠. 그런데 이게 오늘 공부의 핵심인데요. 여기 뭐 수십 수백 가지의 물고기가 있겠죠. 수초도 있고요. 여기 수초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참나는 뭐냐 참나는 뭐냐 여기 있는 수초건 저 상어건 어떤 물고기건 바로 물이죠. 물이 없으면 다 죽죠. 물에서 태어나서 물에서 죽죠. 저 물이 참나죠. 그래서 저거를 비유하면 이 우리가 사는 모든 우주법계를 바다라고 그랬고 우리들 자신이 바다에 찍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물고기와 같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바다로 비유하고 우리 자신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도장과 같은 물고기라고 해서 태인이라고 하죠. 그게 해인산매죠. 어제 해인보살님도 동암구 입제하셨던데 해인이죠. 자기 본명을 깨달으면 반드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자기 방 안에서 우리가 어항처럼 밖에 나가면 해인이지만 방에 있을 때 버스에 있을 때 커피숍에 있을 때 누구랑 얘기하면서 자기 참나와의 의식적인 교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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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것처럼 저는 수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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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나고 앞에 앉아있는 친구 옆에 있는 사람 옆에 놓여있는 화분 안에 있는 커피잔 심지어 나 자신 기해생 우승택 자체가 전부 물고기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무상한 존재죠. 그 물고기들이 물에다가 물이 참나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 안에 있는 여러가지 작용이 일어나는 모든 그 작용이 일어나는 게 참나죠. 이렇게 하시는 게 정법대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직영공독분 마지막인데 제가 어제 밥 먹으면서 성우거사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2000년도 초반에 삼성에서 어디 연수원 들어가서 만드는 내가 만드는 도자기 같은데 거기서 120억 발원이라고 내가 써놨더라고요. 왜 120억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120억이 써있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그런 상태에서 금강경을 하루에 10번을 읽건 100번을 읽건 3년을 읽건 사경을 하건 독경을 하건 공독이 일어났겠느냐 하나도 안 일어났을 것이다. 왜? 금강경 직영공독분의 야교소법자는 자금법에 만족하는 자는 금강경 수지공독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20억을 적어놨건 120조를 적어놨건 1200조를 적어놨건 너무나 작다라는 거죠. 자금법에 만족하는 사람에게는 금강경 수지공독이 없다라고 나와있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120억을 목표로 금강경 그렇게 했으니 없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 사바세계 삼천대천세계를 통째로 먹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나는 100억은 크고 10억은 작고 그러면 금강경 수지공독이 없어요. 이 수족관의 물처럼 이 무변 허공 자체가 참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니까 그게 해인산매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그게 보게되면 이 금강경 의 가르침을 하게 되면 천신들이 와서 꽃과 향을 뿌리고 공양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부처님 이마사리를 모으신 사리탑 이죠 여불탄묘 탄묘에 가서 여기 이렇게 띵 두르는 것을 가사공양 하는 거거든요 동국수님 여기 나와있더라고요 부타가야사 동국수님 성우고사도 가사공양을 올렸네요 가사공양을 천신들이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 이제 저렇게 할 때 동참한 현지 사람들 이게 부처님 이마사리 탄묘죠 여불탄묘 오늘 원문에 나오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천신을 묘사한 거죠 춤추고 악기 들고 금강경의 사상을 그대로 해놓은 거죠 꽃 다 보이는 게 이렇게 한교육의 가사공양 한국에 꽃도 비싸고 다 비싸니까 이런 거 할 때 동참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나오니까 먼저 보여드린 거예요 네 금강경 인생수업 심층공부 자유로운금 내주신 분 동참해 주실 분은 국민은행 578637 01006920 동한국 입제하지 못하신 분들도 제가 지금 아침 6시에 하는 거로 올릴 것이기 때문에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오늘 감사 인사 드릴 분은 이영준님 고맙습니다 강설빈님 감사합니다 김선 김선 옥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암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와 제가 좋아하는 구요 보시는 분도 좋아하시고 부르부드루에 이렇게 있으니까 부르부드루 부처님 일대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부르부드루 보시고 가야지 지금 아까 제가 물고기와 물 물고기와 물을 얘기했잖아요 그걸 훈숲 이라고 하는데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데 수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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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내 몸을 포함한 이 전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게 훈 그러니까 부처님이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 냄새가 나고 똥을 싼 종이에서는 똥냄새가 나고 생선 종이에서는 생선 냄새가 나는 것처럼 훈숲 하다가 분재율이 연기로 이렇게 쬐다라 스며들게 하다 이거거든요 점점 몸뚱이가 나 저 같으면 기해생 우승택이 나라는 생각에서 기해생 우승택을 포함한 이 공간 자체가 나라는 거 그런데 그거는 좀 넓으니까 바깥에 할 수 있지만 방안에서 하실 때는 수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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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자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를 그거를 참나와의 의식적 교류라고 하거든요 참나와의 의식적 교류 참나와의 의식적 교류가 인식이 되게 되면 뇌가 그렇게 작동이 되고 인연도 그렇게 생겨요 새새생생 몸에 찌들었나 몸에 중독됐나 이제 어디에 나를 물들일 것인가 수족관 의 물에 야외 같으면 무변 허공한 대우주에 거기에 의식적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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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랑 커피 먹으면서도 되고 다 돼요 밥 먹으면서도 되고요 틈틈이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재규정하는 거죠 이게 훈습이라는 게 대승기신론에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훈습하는 것입니까 운하훈습 기정법부단 어떻게 해서 이 깨끗한 법계의 법계의 작동원리가 끊어지지 않게 합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여기 나오는 정법훈습 연법훈습 망 망렴훈습 이런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정법훈습이죠 수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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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물 물이 나다 그렇게 정말로 이제 그렇잖아요 물고기가 다 수명이 있잖아요 수초들 다 수명이 있잖아요 큰 힘을 쓰는 거죠 그렇게 정말 동한거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보십시오 어항 이것도 수족관 수족관 얘네들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얘네들 참 힘들겠다 수초도 있고 별의별게 다 있고 이물고기 저물고기 있지만 참나는 물입니다 어둠 말씀들이 참나는 물입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나무도 살 수 있고 풀도 살 수 있고 금봉어도 살 수 있고 잉어도 살 수 있고 다 살 수 있는 겁니다 너도 살 수 있고 나도 살 수 있고 수족관 수족관 그러면 촌스러운가요 이게 해인산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족관의 물이 바다 해고 수족관의 물고기가 도장인 도장 찍으면 잠시 있지만 나중엔 다 발에서 없어지잖아요 그런 상태를 계속 길게 유지해 나가는 것 그러면은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나로 세상을 보게 되죠 우리 뇌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면 진실이 드러나는 그걸 정관 제대로 관한다고 그래서 정관이라고 그러죠 산매를 해인산매나 해인산매는 그럼 뭐냐 수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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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물고기가 아니라 물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물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물고기인데 이 빨간 물고기인데 내가 물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물고기들이 나의 적이에요 동료죠 저 풀이 나의 적이에요 나의 동료죠 그러면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 수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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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허공 자체가 나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 앞에 보이는 사람 새들 강아지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나의 동료가 되는 거죠 전부 나의 동료가 되는 거고 그들의 영혼이 어떤 그래서 그들이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악마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건 그 사람들의 영혼이 체험하는 것은 전부 빅데이터의 딥러닝 하듯이 인공지능이 그렇게 해서 모든 정보를 모아가지고 그 정보를 필요로 한 사람이 쓸 수 있게 하듯이 자기 몸 자기 몸을 포함한 모든 이런 개체적 존재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누가 쓰느냐 저 수족관 수족관 하면서 참나가 쓰게 되죠 우리는 참나의 힘을 사용하다가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 참나라고도 하고 여래라고도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내 안에 부처라고도 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내 안에 하느님이라고도 하고 이름은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나오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금강경은 위발 대승자설하고 위발 최상승자설이다 이게 아무나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가 나오냐 딱 나오잖아요 야교소법자 120억만 있으면 된다 나는 1조만 있으면 된다 그런 사람 금강경 할 필요 없어요 여기 이제 보자고요 야교소법자는 불릉청수독성 금강경을 독성해봐야 공독도 없어 나오잖아요 남한테 설명도 못해준다고 나오잖아요 제가 본문 들어가 볼까요 오늘이 시경공독 마지막 날이니까 약유인 만약 어떤 사람이 황의인설 널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런 법계의 운영원리를 설명해 주면 여래 실제시인 여래는 다 안다 왜 주파수가 같아지니까 실견시인 다 본다 왜 주파수가 같고 진동수가 같아지니까 계득성치 불가량 불가칭 무의변 불가상사의 공독 뭘 본다 어마무시한 공독을 성취하게 되는 것을 본다 여시인 등 이런 사람들은 즉위하담 여래 안욕다라 삼맥삼보리 여래의 그 완벽한 지혜를 동등하게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이다 라는 것처럼 되는 거죠 왜 그런지 알겠느냐 수보리야 작은 법을 즐기는 사람들은 120억 1조 10조 이렇게 이거는 너무나 다른 거잖아요 이건 통으로 갔겠다라는 통으로 갔는데 내가 필요한 만큼 충족이 되는 거죠 제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것을 어제 성우고사한테 고백을 했죠 몰랐으니까 고백 안 했죠 숨기고 있다가 고백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알게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에요 자꾸 눈으로 본다 반야로 보는 게 아니라 업으로 다 본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직업착용, 불농청수, 독성어 이 사람들은 이 경전을 듣지도 인연이 닿지도 읽지도 못한다 수지가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직영공덕이라는 게 없다 남한테 설명도 못 해준다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설명해 수보리야 제제처처, 야교차경 그런데 정말로 이 금강경의 이 가르침 수조건, 수조건 수조건, 수조건 아,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재규정을 가르치고 그것에 대한 의식적인 교류가 성공이 돼서 그 동일한 주파수에 공명현상이 일어나는 사람이 이 경을 독성하면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들이 와서 다 공양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즉위시탑 부처님의 탑을 모신 것과 같아서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들이 와서 다 공경을 하고 장례위여 절하고 예의를 갖추고 우제화향 꽃과 향을 쫙 뿌린다는 것이니라 이게 이거죠 여기서 금강경이 설해지면 이렇게 천신들이 탑매에 와서 꽃과 제일 앞에 향이 있거든요 천신 꽃과 향이 와서 예를 올리는 것이니라 이건 완전히 내가 통과 하나가 되겠다지 아휴 나는 10억 필요 없고요 3억만 있으면 돼요 아휴 난 천억 필요 없고요 자가 보장 100억만 있으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금강경 독성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 내가 얼마를 쓰게 될지 모르지만 나 통으로 다 먹을래 내가 통과 하나가 될래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대승 이고 이게 최상승자 죠 앞으로 계속 설명 드릴 거지만 이 전체 허공 자체를 허공 자체와 하나가 되는 거 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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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나라 국민들 전세계 사람들이 다 알게 됐죠 로제와 브루노마스의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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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를 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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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공간 전체의 그 물이 나라고 생각하십시오 어차피 올해는 갑진연이고 내년은 울산연이잖아요 갑진연도 목의 기운이고 울산연도 목의 기운이에요 그러면 올해와 내년이 다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이 많아야 되죠 그러니까 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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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동안 끝내주게 쓸 수 있는 거죠 수생목이니까 감사합니다